오우 슈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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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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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? 서 서서 오 슈아 형 잘했는데요? 수아 형도? 진짜 와 대박이다 와 이거 써지는 게 대박이야 이거 쓸 수가 있다는데 아 네 네 네 오디오가 비면 안 되는다는 약간 그런 강박관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 그냥 시끄러운 거 같아 사자죠 얘들아 와 오디오가 절대 안 비는 남자 제 이름 대요 오완비남 어떤 분 계신가요? 처음이에요 저희도 처음입니다 이거 약간 좀 강렬하지 않아요? 저희도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해봤잖아요 형 좀 더 한번 찍었잖아요 이걸로 야 이거 순수하지 대한민국에서 보면 가장 순산한 대기야 폭탄 조심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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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될 것 같은데? 아..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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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이 너가 너가 앞에 있다 야 손잡아 끓어 두 발도 이렇게 싼 데 안 죽는데? 넌 아니잖아 너 안 비잖아 빨리 가 너 안 비잖아 빨리 가 너는 아닌 거 알아 고생했어 윤교영 거 윤교영 하... 줄 거? 윤교영 형도 만들어줘요? 뭔데? 형 저의 황금랙키피 토스트요 아 그래 오케이 왜 귀여운데? 아 형 진짜 대박이다 완전 귀엽다 이거 오케이? 오케이? 굿? 오케이 갈게요 엥순이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